수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역시나 강달러와 국채금리 급등에 주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1% 내외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지었고, 다우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다고 하죠. 어제 우리 지수도 그랬고요. 뉴욕장도 그러고 주요 지지선들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극단으로 치솟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시장을 좀 정돈해 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미 조금 팔기에는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내가 팔고 나서 혹시라도 데드캡 바운스라도 나오면 얼마나 속아리를 할까라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 지금부터 저희와 정리해 나가면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 어땠는지 그 내용을 저희의 키워드로 살펴보죠. 저는 오늘 투자 심리가 좀 극단적 비관으로 치닫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네, 정말 상반되는 이야기죠. 저는 애증인데, 어떻게 보면 애정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랑하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각각 5개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요. 시장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은 0.6% 정도 밀렸는데요. 장중 변동폭을 보면 상당히 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하고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까지 있었는데 이내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요.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었죠. 시장은 역시나 영국 이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영북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의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 충격은 결국 1949년 이후 최대 폭락장이 올 거야라는 불안감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달러와 금리, 긴축, 지속적으로 이 악재는 돌고 도는 현상이 나옵니다. 일단 많이 빠진 쪽은 경기 침체 이슈에 영향을 받는 금융, 부동산, 에너지 쪽이 되겠고요. 또 개별 이슈 등이 있었던 섹터는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세금 감면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리오토나 샤오편과 같은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중국 여행객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윈 리조트와 같은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 일부 11%씩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움직임을 이어갔던 거죠. 어찌됐건 S&P500은 연중 최저지 기록했고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도화선은 영국이다라는 게 이틀간의 금융시장의 흐름인데요. 영국에서 반세기만에 최대 감세 정책을 냈고 5년 동안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를 대신해서 이 정도의 빚을 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빚을 지려면 결국 어딘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채권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50pp 정도 하루 만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년물 기준으로요. 그걸 연 이틀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pp가 올라간 거죠. 이것은 1985년도 하루 만에 금리를 200pp 올렸을 때만큼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운드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운드와 유로와는 항상 달러 대비 앞쪽에 자리를 합니다. 파운드 달러, 유로 달러라고 불려왔죠. 사실 원달러는 달러원이 좀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렇게 좀 더 강한 통화를 앞에 붙이는 게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파운드와 가치의 폭락이요. 일단 시장에서는 파운드와 가치의 폭락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과거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영국의 파운드와 국제적 통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달러에게 입지를 빼앗겼다가 어찌됐건 국제 2위 통화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 파운드와 가 3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37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를 밀어 올리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결국 달러 인덱스가 114를 찍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긴축을 더 세게 할 거야 라고 BOE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11월에 175BP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년엔 6%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영국의 채권 시장을 보면서 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 선진국 영국이 아니라 신흥 개도국의 채권 시장인가?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보시면 국제 채권 수익률이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모두 다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5년물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영국의 10년물도 2010년 이후 최고치까지 찍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리는 다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다 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게 바로 뉴욕장의 좀 하락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달러 인덱스도 114를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자 건설업중과 리츠, 금융회사 등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주가상으로도 나타났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어떤 게 잘 버텼을까 보니까 결국에는 월마트, 코스트코, 애플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이 그래도 버틴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융주나 항공주의 하락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밀렸죠. 이미 원유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엑선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리피스, 대본에너지까지 해서 줄줄이 다 내리는 모습이 연 이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뉴욕장의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우리로 가보죠. 어제 아찔했습니다. 코스피 3%, 코스타금 무려 5% 이상 빠졌죠. 다른 나라도 밀렸는데 우리가 유달리 많이 발작적인 움직임이 나올 만큼 부진했습니다. 영국이 문제라더니, 이탈리아가 문제라더니 이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지수는 지지선들을 다 이탈하면서 비관론이 확산됐는데, 코스피가 2,220선까지 갔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이후 최저치고요. 어제 양지수에서 증발된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신저가 종목이 1,000개에 육박하면서 검은 월요일이었죠. 자,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개수를 보면요. 역대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오른 종목이 100개가 채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타났죠. 코스닥은 700선을 결국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참 애매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개인들의 덩어리성 매도 물량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강제적인 기계적 매도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아직까지 신용장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69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강력하게 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선을 빠르게 회복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럼 왜 빠졌을까?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9월 FMC 여진이고, 영국의 감세 정책과 BOE의 긴축, 그러니까 에어컨과 보일러를 같이 트는 이 애매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이고요. 또 유럽발 악재, 이탈리아 극우정당 장황 얘기도 있죠.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의 급등, 공매도 이슈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9월 들어서 일평균 6천억 원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하락에 좀 더 거세게 나오는 만큼 당연히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극단적 비관론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1929년 대공황보다 심각할 거다, 혹은 한국은 제2의 IMF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월간 수익률을 놓고 봤더니요. 코스피, 코스닥 10% 이상씩 빠진 게 올해 들어서 세 번째네요. 1월, 6월, 그리고 9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로 봤을 때 10% 이상 빠진 게요. 역대 증시를 봐도 28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가 나오니 정말 올해가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는 달도 기껏해서 5에서 7%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랠리라고 반가워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빼버립니다. 어찌됐건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아마 가장 큰 지금의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달러가 폭력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안에서는 글로벌 해지펀드가 파운드알을 페닉셀하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원하는 더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년치의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작년 이맘때 1,2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은 1,430원까지 왔습니다. 5월이었죠. 원달러 환율 1,300원까지 열어놔야 돼. 7월에 1,350원, 9월에 1,400원, 1,450원. 지금은 1,500원까지 열어두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항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면서 일단 달러원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우리 장엔 당연히 부담이 되고 있죠. 어제 우리 시장에 내부적으로 외환시장의 영향과 충격을 줬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 한미통화수압 없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미통화수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시 48분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확히 이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달러원 환율은 더 뛰기 시작을 하고요. 정확히 이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코스피는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대내외적으로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수가 저렇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신용 등의 레버리지 반대 매매 대비해서 개인들의 투매물량이 쏟아졌고 코스닥은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뭔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흐름이었죠. 개별 이슈도 하나 점검을 하죠. DB하이텍입니다. 어제 시간 내에서 숫자가 좋죠. 7.77% 올랐습니다. 7월경에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하루 사이 15%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서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분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의 재추진 검토 가능성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둘만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한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각각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랑했으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테슬라 이렇게 보유 금액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1위가 테슬라, 2위가 애플, 3위가 알파벳 에이주,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 보유 금액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가워즈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주식 처방전을 통해서도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미국 주식 종목들을 모아 모아서 처방전을 내려드린 코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삼성전자에 18조 원가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2조 원 정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등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리포트가 나온 만큼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과 한국, 이렇게 대표 인기 종목들의 현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처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나 빠졌는지 체크해보니까 테슬라가 30% 넘게 빠졌고요. 알파벳이 32%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28%, 엔비디아는 무려 60%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애플 쪽이 17% 정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주가 상황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30%, 네이버도 46%, 카카오 48%,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모두 다 40% 내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선 지금 보시면 앞서 민영 앵커도 정리를 해줬지만, 어제는 정말 HTS를 끄고 싶을 만큼 공포스러웠던 증시가 연출이 됐습니다. 블랙 원데이였는데, 코스피 시총이 하루 만에 54조 원이 증발했고, 국내에서 1,361개의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했죠. 그중에서 앞서 체크해봤던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했던 종목들 5개가 모두 다 52조 신저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만 3,600원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네이버는 20만 4천 원, 그리고 카카오는 7거래 연속으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6만 원 선이 또 깨졌고, 카카오 그룹 주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모두 다 같이 신저가를 썼습니다. SK하이닉스도 3거래 연속으로 내려가면서 8만 1,500원 선에서 신저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만 7,500원가량으로 어제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이 부분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제가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증권사들에서는 여러 리포트를 내고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많이 냈더라고요. 국내 20개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주가를 낸 걸 보니까 8만 375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일단은 모두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NH투자증권에서는 7만 원 선까지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7만 5천 원 정도로 목표주가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실제 주가와 지금 목표주가의 괴리율도 33%가량으로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싸다 이러한 리포트를 또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표주가를 7만 5천 원까지 내렸었는데 그리고 3분기 영업립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는데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업황 사이클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 효과 등에 의해서 다른 부문의 약세를 부분적으로 상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아직도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봐야 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오늘 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실적 악화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지만 감산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또 하락을 이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그래도 긍정적인데 목표가는 계속 하향 조정하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갈피가 좀 잡기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코멘트 나눠보면서 앞서 봤던 애증의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틀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말씀 어제 저희 시장에 대한 뷰를 다 나누긴 했습니다만 뉴욕장은 또 여전히 영국발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고요. 채권시장 변동이 너무 크게 나와서 이거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 좀 크게 하락을 했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어저께 좀 크게 하락을 한 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약간 막연함? 뭐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영국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유럽 뭐 리스크 있다고 하지만 채권을 잘 버텨줬었고 좀 뭔가가 좀 진정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좀 폭풍이 오다시피 해우를 치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시장의 하락에 주된 원인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바닥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점을 좀 찾기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점을 찾는다고 해도 과연 지난 6월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7월달이겠죠. 7, 8월 같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저께 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채권 시장이 발작을 했다가 막상 미국 시장 개정하고 나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 다 이렇게 되돌리면서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저께는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한 1시간을 못 버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잘 올라갔, 적가 매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어저께 S&P500이 더 많이 빠졌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었는데 S&P500이 더 많이 빠지면서 미국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하겠구나 못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유럽발 리스크 거기다가 일본발 리스크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나라들이 모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 보니까 믿은 것은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채권이라든지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채권이 오르면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채권이 못 오른다고 해도 달러는 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것은 개별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좀 아쉬운 얘기가 나오면서 원화가 좀 약세를 좀 더 가파르게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다고 봐요. 국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약간 지금 달러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만의 착각이 있을지 저만의 희망해로우지만 예전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프라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됐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은 좀 주요 정상들이 통화를 관리하는 정상들이 모여서 제스널 미팅처럼 뭔가를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하락이 계속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제 지인들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조금 사 모아도 되는 거 아니냐 갖고 있는 현금을 좀 투입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을 보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 무서운데?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 따지면 매력적인 건 맞아요. 매력적인 건 맞는데 제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지난 7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빠졌으면 뭐가 됐든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 종목이나 이상한 종목 말고는 웬만한 종목 매수하시면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단기 수익을 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어지는 거겠습니다만 미국의 주식을 본다고 해도 딱히 뭐가 좋아 보이는 게 없고 국내 시장 종목은 싼 건 맞는데 과연 지금 그들 종목군들이 막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저는 태조 이방원 이건 당분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매서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내일 모레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뭔가 그전처럼 선뜻 손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중간선거 있으니까 11월 이후에 이렇다 아니면 반전의 트리거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전쟁이 끝났다 이 정도 큰 이슈가 들리지 않는 이상 뭐가 나와야 될지 간략하게 저는 전쟁이 끝났다? 미국의 선거가 끝났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저는 저는 의외로 11월 달 한 0.5% 정도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 같은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 종목 이들 국가의 주가 수준은 지금 수준 대비해서도 최소 10% 이상으로 더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기술적 반대기도 뭐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종목 고민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개인들이 사랑한 종목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국과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거나 순매수한 종목들인데 다 예측이 가능한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그리고 미국 쪽은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들을 갖고 있는 이들 올해 하락률을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30% 많게는 50% 엔비디아가 처참했네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대장격의 종목들이 저 정도 밀렸으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2년간의 시장을 경험하고 올해를 보면 너무 처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직전에 주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종목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좋은 종목, 이제 막 시작을 하신 분들 주식 시작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을 그냥 몸으로 다 견디시고 있지 않나. 지금 저 종목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아갔을 때 괜찮은 거 이거는 절대 사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좀 나눠주세요.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엔비디아는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올라오게 된 계기는 가상화폐 붐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영상을 하면서 올라온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절대 사지 말라는 종목은 과연 있을까. 그냥 호불호 따진다면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좀 더 좋아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보다는 좀 더 좋아하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권들의 하락이 컸고 또 월스틱저널이 말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빠지면 일단 추가 매수. 그럼 언제든지 오르니까. 미국은 10년 동안 랠리를 계속 보여줬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최근 한 4, 5년 정도는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주가가 상승 각도가 좀 가파라 왔었으니까 약간은 이제 코로나라든지 중간에 불공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때도 매수하면 수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완연하게 하락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좀 쉽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아크 혁신 ETF 같은 경우도 하락이 60%입니다. 돈나무 할머니 같은 경우도 거의 몇 개 펀드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과거랑 조금 트렌드가 변화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하자 물론 그 전략이 나쁘지 않 길게 분달하면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좀 다르겠죠. 국내 시장은 약간 고품이라는 것보다는 중국 시장, 중국이 봉쇄라든지 경기 침체가 또 우리나라는 IT 수출하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금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네카우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라든지 또 성장조, 그러니까 고강도 긴축에 따른 성장조에 대한 어떤 밸류 하락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이 문제가 생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싼 건 맞다. 그런데 아직은 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지금은 뭐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위험을 좀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뭐 10월 중에는 정말 좋은 자리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나는 길게 보겠다 하시면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섣부른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과거 10년을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냥 많이 빠지면 언젠가 노를 겁니다. 하면서 매수 리포트 내면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장은 그게 이제 통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는 일단 피하자라는 전략 주셨고 다른 한국의 종목들 저평가돼 있으나 아직은 아니다. 사인이 나온다면 저희에게 좀 전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으로 DB 하이텍을 골라주셨더라고요. 어제 시간에서 7.77 좋은 숫자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DB 하이텍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쏙 들어갔네요. 네. 아예 그냥 페미시 관련된 자회사 상장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이거 철회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소액 주주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도 이런 물적 분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규제가 완벽하게 마련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통제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DB 하이텍이 조금은 버티기 쉽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DB 하이텍이 물적 분할 발표가 나왔을 때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행보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인데 DB 하이텍의 실적만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하락한 부분들을 100% 되돌림으로 나오진 않겠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한 할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시가가 DBRT 시가가 38,500원인가 38,3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한 3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고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준다라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게 오늘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10월 말 정도까지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막 초반에 따라 붙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을 잡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손잡과 폭은 좀 크게 좀 잡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보습 스탠스를 취해주셨고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DBIT 오늘 한번 장중흐름 지켜보죠. 자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